병은 뿌리를 없애야 완치가 됩니다. 자가 면역 질환의 뿌리에 해당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요즘 자가 면역 질환으로 고생한 사람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점점 늘어나고요. 또 젊은 분들이 자가 면역 질환이 발병이 돼서 아주 고생한 사람이 많습니다. 젊을 때 거의 병이 발생하면 아주 병을 알리는 기간이 길지 않습니까? 젊은 나이에 활발하게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자가 면역 질환의 원인에 해당되는, 뿌리에 해당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해로운 음식을 먹는 것입니다.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단백질을 피로 이상으로 많이 먹는 겁니다. 이 단백질은 피로 이상으로 먹게 되면 그것이 염증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백질이 많이 드는 식품이라는 것이 바로 고기, 생선, 계란, 우유입니다. 식물에도 단백질이 많이 드는 게 있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콩, 견과류, 밀, 메밀입니다. 단백질이 염증을 일으킨다는 증거가 뭐냐 하면 단백질을 많이 먹어보면 실제로 염증이 많이 생깁니다. 여러분들 알레르기 유발 식품이라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발표한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모든 동물성 식품, 그리고 콩, 견과류, 밀, 메밀입니다. 이 식품들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 단백질이 많이 들어있는 식품입니다. 단백질은 사람에게 적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해를 해서 많이 들어있는 것을 먹어야 건강해진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착각에서 빨리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자가 면역 질환이 있으면 보통 약을 씁니다. 약은 거의 평생 쓰거나 약을 써서 조금 나아지면 그 다음 중단에 했다가 또 약을 쓰거나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몸은 차차 망가집니다. 크게 쓰는 약은 크게 대별해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면역을 억제시키는 약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소위 증상을 억제하는, 그러니까 통증을 없애는 약, 염증을 없애는 약, 이런 약을 씁니다. 면역은 억제할 대상이 아닙니다. 키워야 될 대상입니다. 면역은 몸을 지키는 군대 경찰과 같은 것인데 이걸 억제해버리면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진통제를 비롯한 이런 약들은 오히려 병을 만성화시키는 그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통증이 난 것은 우리 몸에 필요한 겁니다. 괴로운데 필요하다니요. 괴롭지만 통증이 있음으로 해서 병이 빨리 낫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면 통증이 있으면 잘 못 움직입니다. 안정을 합니다. 안정이 병치료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고 통증이 있으면 혈관이 넓어집니다. 보통 아플 때 이렇게 붓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색깔도 붉게 변하고요. 그것은 혈관이 넓어져서 피가 많이 간다는 뜻입니다. 피가 많이 가면 그만큼 상처 치유하는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처 치유하는 백혈구 등 이런 것들이 많이 공급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가 면역 질환의 뿌리에 해당되는 것은 단백질을 필요 이상으로 많이 먹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고기, 생선, 계란, 우유, 콩, 견과류, 밀, 메밀입니다. 사람은 단백질이 적게 필요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러면 먹어야 될 것은 현미, 채소, 과일입니다. 현미는 단백질이 적게 들어있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필요한 만큼은 들어있기 때문에 현미, 채소, 과일만 먹는다. 그래서 단백질이 부족해지는 현상은 절대로 생기지 않습니다.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 팡 guardiente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